통일 전망대 가는 검문소 앞에서 민간인과 군인이 실랑이 합니다. 오토바이 탄 남성 3명이 검문소를 지나겠다고 했고 군인들이 막아섰습니다. 오토바이는 지나갈 수 없고 출입 신청도 따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병사들은 앞을 막아서다 공포탄 두 발을 쐈습니다. 오토바이 아래 탄피가 떨어져 있습니다. 여인의 전개 일단 오토바이 행렬은 막았지만 이후 항의가 시작된 겁니다. 남성들은 경북 문경에서 출발한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도 항의를 계속했습니다.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오히려 칭찬할 일이라고 봤습니다. 민간인 남성들은 병사들이 과잉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군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JTBC 조승현입니다. 군 수사기관은 그날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